우리 세 명이 처음 만난 건 2001년 이맘때쯤이었다. 형, 근데 그전을 왜 못 해봤을까요? 너희들이 같이 부를 일이 없었던 거지. 너무 많았습니다. 제 거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 어디서 왔는지, 어떤 길을 왔는지, 어떻게 넘어졌는지, 어떻게 일어난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을 때가 있죠. 나 향한 척 안하고, 보무지 않아도 내 모습이 난 그대로, 그대로를 보여도 아무런. 걱정 없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어질 때면.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남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게 있죠. my brothers and me 함께 있으면 우린 조금도 외롭지 않죠.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루를 살면서 비틀거리고 부딪혀 멍든 상처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을 때가 있죠. 난 모든 걸 다 잃고, 처음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널 반겨줄 사람 그런 사람이 왠지 보고 싶어질 때면. 아무런 말 없이도 내 남을 다 잊는 사람들이 내게 있죠. my brothers and me 저희 가로번에 함께 있으면 우린 너도 외롭지가 않죠. My brothers and me my brothers and me my brothers and me come on. 더 느끼지 전에 소중함을 한게 너무나 커다란 축복인 거죠 Thank you That's why we'll always be together In any kind of weather 어떤 말 없이도 내 맘은 다인 듯 다 사랑스러운 내게는 있죠 My brother doesn't mean 있으면 우리 조금 더 외롭지 않죠 나보다 더 날 잘 아는 사람 그 이상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 Yeah Brothers and me Thank you 감사합니다.